아유 잘 들어갔습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지, 몸종, 내실, 변태가 아닌 최우실, 김기방, 라미란, 이병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맘껏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기 인생이 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다음 주에 만나요.